지방종은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양성종양 중에 가장 흔한 대표적인 종양으로서 주로 통증 없는 종계로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지방종은 대부분 피하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근육 내, 내부 장기에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계속 자라거나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미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치료에 주된 방법입니다. 결절종은 진성의 종양이라기보다는 관절 또는 겉막에 연결된 관절액이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주로 손가락, 손목, 발, 드물게 무릎, 어깨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절종도 마찬가지로 증세가 없는 경우에는 지켜볼 수 있으며 증세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 그 다음에 흡인, 즉 주사기로 액체를 빨아들이는 등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흡인 등의 경우에는 재발율이 5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재발율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